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3부 비트코인 상승장 하락장 분석을 통해서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잖아요 미래 상승장을 한번 예측해 보는 거죠 어떤 걸 예측을 하느냐 하면 상승장이 얼만큼 갈 것인지 얼만큼 언제까지 그리고 가격은 얼만큼 올라갈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 보는 거죠 그냥 이건 재미삼아 하는 거지 제 말을 진심으로 믿고 믿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을 듣고 또 여러분들 생각하고 더해서 앞으로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즉 이런 말이죠 제가 비트코인을 샀는데 아니면 알트코인을 샀는데 너무 빨리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거죠 얘가 앞으로 한 10배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나는 한 30% 정도 됐을 때 파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30%만 올라가도 크게 올라갔다고 생각돼서 그냥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를 우리가 조심하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2012년도부터 상승장하고 하락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말씀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머리에 팔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머리 정도 아니면 입 정도에서 팔 수 있는 그 정도 해안은 우리가 한번 갖추자라는 목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걸 브리핑할 것인지 미리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눈에 켜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최신 날짜죠 최신 날짜야 이게 가장 옛날 날짜야 그래서 제가 비교할 때 2012년도 하락장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의 하락장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락장이 얼만큼 지속됐는지 그리고 하락장이 얼만큼 많이 내 가격을 뺏어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개갈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베어마켓이 하락장이거든요 하락장인데 이 하락장이 총 4번에 거쳐서 이루어졌는데 물론 사람마다 4번이 될 수도 있고 7번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4개로 한번 요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1월 11일부터 2012년도 7월 11일까지 이게 1차 베어마켓 하락장이죠 2차 하락장 2012년 8월 7일에서 2012년 12월 6일까지 그래서 하락장이 있었고 이 하락장을 일으킨 온인들 온인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특출난 온인들을 얘기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2013년 11월 29일하고 2015년 1월 7일까지 이어진 이 하락장에서 온인이 어떤 게 있었는지 그 온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건 옛날 거고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2017년도 상승장 그리고 대하락장 그리고 다시 상승장 온인이 어떤 거였는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온인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급증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상승장 요인보다는 하락장 요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실에 팩트에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거냐면 예측하는 거죠 이번 상승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코인 반강기가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고 지금 3차입니다 그럼 이제 1차 반강기하고 2차 반강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때 상승장하고 하락장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3차 이미 지나갔죠 3차 반강기가 지나가면 비트코인이 얼만큼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높게 올라갈 수 있는지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함께 그걸 채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말만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7년 장하고 2020년도 상승장이 뭐가 틀린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2012년도 2012년도 1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게 1차? 뭐냐면 이게 이제 베어마켓에서 하락장이거든요 하락장이 185일 지속됐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 대비 한 40% 떨어졌죠 주요 이 떨어진 하락장이 발생한 이유는 뭐냐면 트레이드 힐이라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폐쇄가 됐고요 리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무기 및 마약에 대한 불법 거래라는 보고서가 FBI 보고서가 이때 나왔죠 그리고 비트코인이카라는 곳에서 비트코인 해킹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트코인 거래소하고 해킹 때문에 1차 하락장이 왔다 해킹하고 거래소 폐쇄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2차 하락장은 2012년 8월 7일부터 2012년 12월 6일까지 111일 동안에 왔죠 그래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7%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리노드 해킹 소송으로 인한 비트코인에 대한 불만 뭐냐면 여기서 해킹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이 해킹의 원인을 제공했던 리노드라는 회사가 이것 때문에 법적 소송에 휘말리게 됐죠 그게 영향을 미쳐서 2차 하락장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폰지 사기들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트플로우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의 유사점은 뭐냐면 해킹하고 폰지 사기 그 다음에 거래소 아니면 해킹 때문에 발생한 그러니까 주로 해킹 때문에 발생한 것 때문에 하락장이 온 거죠 3차 하락장은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5년 1월 14일까지 최고가가 1,128불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이었으니까 최저가가 199불 그래서 411일 동안 지속됐죠 하락장이 이게 진짜 두 번째로 큰 하락장이죠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정말 사람들한테 큰 내리에 박힌 비트코인 하락장이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3년 동안 겪었던 2017년 12월 달부터 하락장이 시작됐죠 이까지 시작됐는데 3년 동안 시작된 건데 이때 하락장이 우리 내리에 들어있죠 3차 하락장인데 이건 뭐냐면 실크로드라는 곳이 폐쇄됐고 그 다음에 마켓플레이스 비트코인 해킹 사고 해킹 때문에 막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중국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 금지를 시켰죠 그 다음에 비트인스턴트 CEO 자금세탁으로 기소된 사건 그 다음에 마운트 곡수 사건이 터진 거죠 해킹 사건 그래서 폐쇄가 됐죠 이거 보시면 알지만 국직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중국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금지 마운트 곡수 폐쇄 이것 때문에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2%의 하락장을 맞았어요 그리고 또 아주 긴 하락장을 411일 동안 지속됐죠 치가 떨렸겠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거의 이때부터 투자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실 건데 어쨌든 이게 가장 큰 하락장 중의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이것들은 먼 훗날의 얘기고 그 다음에 주로 해킹이라든가 거래수 때문에 하락장을 맞이한 케이스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래수가 그렇게 옛날처럼 약하지도 않고 옛날처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많이 체력들이 강해졌죠 그리고 해킹도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완적으로 거래수들이 해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락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그러면 2017년 12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왜 하락장이 왔는지 얘기를 해보면 하락장 기간은 364일이에요 여기까지 합치면 얘보다도 더 길어요 이 두 개 두 개 합치지 못한 것은 이 중간에 한 6개월 정도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두 개를 합치지 못했어요 두 개를 합쳤으면 훨씬 더 길었죠 그래서 364일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인상을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해킹 사고 해킹 사고는 계속 터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킹 사고가 연이어서 터졌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도 역대 최고의 해킹 사고가 터졌죠 그 다음에 각국 정부 및 민간 은행들이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해킹도 있겠지만 해킹보다 더 큰 것보다 각국 정부들이 암호화폐를 의도적으로 뭐했다? 규제를 했다 그래서 이 하락장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해킹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각국 정부들하고 민간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쌩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하고 하드포크된 그 시점 그것 때문에 하드포크가 이뤄졌어요 어쨌든 간에 주 키포인트는 이때 대하락장은 뭐 때문에 각국 정부하고 민간 은행들의 의도적으로 암호화폐를 까기 시작했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였죠 그 다음에 2019년 6월 27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자산 가격이 마이너스 67% 정도 하락장을 가져왔죠 13,000달러에서 4,400달러로 떨어졌죠 그 다음에 하락장 기간은 261일 정도 특별하게 이때 떨어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때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이때 한 195일 정도 상승을 했어요 급격하게 상승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는 조정을 거친 거다 그러니까 건전한 조정을 거친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리브라코인 의회 청문회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적으로 비트코인을 까기 시작했거든요 부정적인 발언들 그 다음에 코로나 비상사태 이게 터진 거죠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된 거다 떨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뭐 여기서 보면 해보면 이게 국가가 의도적으로 여기서도 비트코인을 까기 시작했다 아직까지도 수위는 낮아졌지만 까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비상사태가 터져서 이것도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쳐서 암호화폐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시기부터는 이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분석은 이 상승장이 언제까지 얼만큼 길게 그 다음에 얼만큼 높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대한 그런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베어마켓 그러니까 하락장 1차 하락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1차 하락장은 2012년 7월 11일부터 2012년 7월 11일까지 잃었죠 그 다음에 기간은 185일 정도 최고 가격이 7불 정도에서 4.22달러까지 마이너스 40% 정도 감소를 했죠 2012년도 하락장은 비트코인 주변의 불확실성에 기여한 일련의 해킹 사건과 기타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1월 11일날 비트코인 가격이 정점을 찍었죠 트레이드 힐 트레이드 힐 그러나 2월 13일 당시 두 번째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거래소였던 트레이드 힐이 규제 문제로 인해 문을 닫았을 때 사항이 정말 나빠졌어요 규제 문제 때문에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거죠 주요 결제 처리 파트너인 두얼라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회사라는 곳 갑자기 정책을 변경을 했다는 거죠 원래 두얼라라는 곳에서 지불을 처리해주는 일을 해주는 트레이드 힐과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 협악을 맺은 곳인데 두얼라가 갑자기 지불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이전에는 두얼라가 결제 처리 거절 없음이라는 두얼라의 영업 홍보를 내세웠거든요 절대 결제 처리를 안 해주는 일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고객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지불을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이 많은 손실과 미국 규정에 따른 비트코인 거래소의 상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트레이드 힐이 2012년 2월 15일 문을 닫게 됐어요 이게 트레이드 힐 때문에 닫은 게 아니라 두얼라라는 것 때문에 닫게 된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또 발생을 했는데요 리노드라는 곳이 있어요 리노드라는 곳이 있는데 웹호스팅 제공업체예요 웹호스팅 제공업체 웹호스팅을 제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회사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했다는 거죠 서버도 어디에 리노드 위에 있는 서버를 아마도 웹서비스처럼 그 서비스를 리노드에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노드가 해커에게 4만 6천 BTC를 해킹당하는 사태가 발생했죠 이 해커들이 리노드 네트워크 장비에서 관리자 암호를 획득해서 시스템에 침입해서 8개 회사의 고객에게서 비트코인을 훔쳤어요 가장 웃긴 얘기가 뭐냐면 이거죠 이 비트코인이카라는 곳이 이 서버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리노드에서 웹서버 호스팅 제공업체니까 이 서버가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뚫린 거예요 해커들이 비트코인이카라는 곳에 들어와서 여기서 몇 개를? 1만 8천 개를 뺏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노드 걸 뺏어간 게 아니라 여기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회사 8개 있는 회사거든요 8개 회사 여기서 총 몇 개를? 4만 6천 개의 비트코인을 인출해 갔다는 거죠 해킹했다는 거죠 리노드가 해킹당한 게 아니에요 리노드가 손실을 의미한 게 아니라 다른 회사들이 손실을 의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카라는 곳이 해킹당했다는 거죠 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얘는 나중에도 큰 권역을 치러요 그리고 2012년 5월 9일 날 비트코인 유출에 대한 FBI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무기 및 마약에 대한 불법 거래에 비트코인이 유용된다는 거 이런 것들 나와서 비트코인이 하락됐고 그 다음에 2012년 5월 11일 날 얘가 먼저 1차 해킹을 당했고 여기서 서비스를 했던 이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1만 8천 개가 해킹당한 거죠 얘들은 정말 알고 보면 희생양인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봉변을 또 당하죠 2차 하락장은 2017년 8월 7일에서 2012년 12월 6일까지 발생을 했고요 기간은 총 111일 정도 발생을 했어요 최고 가격은 얼마였냐면 12. 최고 가격은 13.35불 얘가 얼마까지? 8.4불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37% 정도?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이게 2차인데 주요 이유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리노드가 해킹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얘들이 여기서 서버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들이 해킹을 당했는데 얘 때문에 리노드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두올라하고 소송에 휘말린 거예요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 때문에 이게 생겼는데 그래서 소송에 휘말리니까 비트코인 이카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 때문에 불만이 생긴 게 아니라 믿지 못하겠다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부정적이고 믿음이 안 가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2차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2012년 8월 29일 날 비트코인 폰치 사기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또 2012년 9월 5일 날 비트플로우 비트코인 거래소가 해킹당해요 한 2만 4천 개의 BTC가 뺏기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의 주요 문제는 해킹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이것 때문에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 거죠 3차 하락장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였죠 그래서 기간은 415일 정도 길었어요 정말 이 기간이 정말 길었죠 그다음에 최고 가격이 1149불 그래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97불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마이너스 83% 정도까지 떨어졌죠 아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2013년은 비트코인 약세장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의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한 해에요 이 정도까지 길게 많이 떨어진 경우가 없었거든요 2013년 10월에 실크로드 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실크로드가 2013년 10월 25일 날 폐쇄를 당했죠 실크로드가 뭐냐면 마약, 해킹, 코드, 개인정보 등 각종 불법 물품과 정보를 판매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 실크로드에서 물건이나 정보를 구매한 사용자는 판매자에게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로 지불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돼요 실크로드는 최초의 다크넷 시장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암시장이었거든요 그러나 비트코인 역사에서 실크로드의 중요성은 이게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범위하게 많은 사람이 이용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사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사례였다는 거예요 실크로드는 그의 10월 활동을 중단했다 뭐 폐쇄당했죠 국가로부터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이 이벤트의 효과를 완전히 소화하기 전인 11월 말까지 계속 상승하였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얘가 폐쇄를 당한 해도 한동안 얘가 곧바로 하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를 유지했었어요 그때 중요한 점은 비트코인이 언제 정점에 도달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미디어는 현실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미디어라는 건 뉴스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매체들이죠 그 사람들이 도움을 별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헤드라인은 엄청나게 강세를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이게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뉴스라든가 이런 언론 매체들은 헤드라인에 비트코인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이런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현혹시킨 거죠 만약 이 뉴스의 말을 믿고 팔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많이 날리기 시작했죠 예를 들면 헤드라인 기사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은 7일 만에 2배가 된 후 1000불에 도달할 것이다 뭐 이런 기사라든가 비트코인 가격이 98,500에 도달할 수 있다고 올스트리트 분석가가 말했다는 이런 기사들을 게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3일 마켓플레이스가 비트코인을 도난당했죠 9만 6천 이때까지만 해도 보완에 대해서 상당히 치약했어요 그래서 해킹이 항상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다음에 많은 거래소들이 털렸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강화됐거든요 많이 거래소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4대 거래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거래소들은 믿고 우리가 하잖아요 물론 불미스러운 거래소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다음에 2013년 12월 5일 날 중국중앙은행이 비트코인 거래를 중지시킵니다 이것도 하락장의 한 요인이었죠 2013년 12월 5일 중국인민은행에서 금융기관에 비트코인 취급을 금지하였거든요 또한 이에 따라 바이두에서도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금지했어요 이후 1200달러 손에서 취급되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600달러까지도 떨어졌죠 반토막 난 거죠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가격에 중국발 거품이 끼었다는 분석이 다수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는 거죠 역사적인 2014년 2월 28일, 2월 26일 마운트 곡수가 폐쇄됩니다 거래소죠 이게 컸죠 아주 컸죠 정말 큰 게 몇 개가 터졌어요 줄줄이, 실크로도 터졌죠 그다음에 중국중앙은행 비트코인 거래 중지시켰죠 마운트 곡수 폐쇄되시켰죠 이래서 진짜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하락장을 맞이하게 된 거죠 2014년 2월 26일 비트코인 거래소 중 두 번째로 큰 마운트 곡수가 폐쇄되었어요 마운트 곡수는 도쿄에 시부야에 기반을 둔 당시 세계 3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였거든요 3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 원래 매직도 개더링의 트레이딩 카드 거래소로 시작했는데 달러와 N을 포함한 16개국 통화로 거래할 수 있었거든요 그 덕분에 세계 1등 거래소인 BTC 차이나의 거래량에서 밀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계에서는 일종의 최고로, 사실상 최고로 불렸다는 거죠 마운트 곡수가 2월 28일자로 일본 도쿄 지방법원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내었고 결국 파산을 했습니다 마운트 곡수의 파산 보호 신청 시점에서 해당 거래소에서의 비트코인 가치가 1000달러 하던 비트코인 가치가 97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마운트 곡수 측은 거래 변조성 문제라는 거래 처리 시스템의 허점으로 회원들의 H분 75만개 BTC 그리고 자기 소유분 10만개 BTC 그래서 85만개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마운트 곡수가 85만개 비트코인을 도난당했대요 이걸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기준 부채는 6300만 달러인데 보유 자산은 그 절반 정도뿐이라고 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마운트 곡수가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85만개가 비트코인이 해크한테 해킹당했다는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파산으로 인해 비트코인은 결국 2014년 한 해 동안 가장 큰 가치 하락을 겪은 통화 중에 1등이 비트코인으로 선정을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여기서도 나오는데 이러니까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뉴스 아니면 언론에서 비트코인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점에 다시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반등이 이뤄지는데 이 시점에도 언론사나 뉴스들은 그걸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계속 까기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기사들이 나왔다는 거죠 마운트 곡수 비트코인 내부 작업일 가능성이 있음 그러니까 해킹이 내부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킹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거고 2015년도에는 일부 비트코인 거래소가 파산할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을 계속 내보낸 거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이벤트를 이해하고 탐색하도록 돕기 위한 언론이 우리한테 많은 정보를 주잖아요 많은 정보를 줘요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언론의 말을 들을 때 반신반의 항상 물어보는 거죠 정말 그게 맞아? 왜 그렇게 생각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이런 시점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2017년도 왜 떨어졌냐 그리고 2018년도 떨어진 건 2018년도에 떨어진 거죠 이때 왜 떨어졌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이번 상승 그러니까 2017년도 이때 상승기하고 지금 이 상승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2017년도에 우리가 팔지도 못하고 완전히 이렇게 급락을 통해서 이까지 지옥을 맛본 경험이죠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가오는 이 상승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마음가지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이제 시작할게요 2017년 6월 14일 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죠 2017년 6월 14일에 미국 금리가 인상되었다 또한 9월에 추가 인상 계획이 있다고 알려져서 비트코인의 규모가 일시적으로 추소되었으며 일시 하락장을 맞이했다 금리와 비트코인 시장은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다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죠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진다 떨어지는 거죠 물론 적게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크게 떨어진 거죠 금리 인하를 하죠 금리를 떨어뜨리면 반대로 비트코인은 올라간다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반비례 금리 인상 비트코인 하락 금리 인하 비트코인 상승 이 관계가 먹힌다는 거죠 2017년 7월 빗썸 해킹 사고가 있었죠 2017년 7월 한국 내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그때는 점유율이 가장 높았어요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했죠 회사 측은 일부 고객의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 많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은 유출되지 않았다 실제로는 빗썸 내에 보관한 자산이 대거 해킹 당했다는 논란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빗썸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죠 2018년 2월 1일 중국 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죠 전면 금지 말씀드렸죠 2018년에 하락자가 뭐다 국가, 은행이 비트코인을 의도적으로 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의조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미국 전부 다 까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몰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까기 시작했어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때 하락장은 여기서 너무 급증했기 때문에 하락했다는 사람도 있고 국가하고 은행이 의조적으로 비트코인을 가격을 눌렀다 하락장을 만들었다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국이 송포한 가상화폐화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죠 지난해부터 중국 내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규제의 강도를 높이던 중국 정부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까지 차단하고 나섰다는 거죠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거래소들까지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인민은행 산하 기간지 금융시부를 운영해서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를 우려해 가상화폐 거래 또는 가상화폐 공개 ICO와 관련된 국내의 웹사이트를 모두 차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죠 이로써 중국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을 거래를 위해 이용하던 공식이든 비공식적인 경로가 모두 막히게 됐다는 거죠 그동안 가설 사설망 VPN을 통해서 정부 몰래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해외 사이트에 접근하던 중국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거래 활동에도 자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죠 실제로 그렇게 됐고 중국은 2017년 9월 첫 번째 조치를 취하고 2018년 2월 1일에 완전한 금지 조치로 비트코인 거래를 완전히 금지시켜버린 거죠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2월 5일에 9천 달러 정도였는데 6,914달러로 떨어졌죠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이아나에서 비트코인 거래 비율이 2017년 9월 90% 이상에서 2018년 6월 1일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1월 30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신규 발급 막아버렸죠 이것도 우리나라의 막강한 비트코인 차단책이었죠 실명 계좌가 확인된 사람들만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실명 거래제가 시행이 됐죠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되던 기존의 가상 계좌들은 모두 폐쇄됐어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또 실명 거래를 이용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되며 예국인과 미성년자는 실명 확인이 돼도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예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중국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러면서 큰 거 두방 맞은 거죠 비트코인 중국에서 거래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신규 진입을 막아버린 거죠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거래하고 신규 인력들을 다 막아버렸어요 1차 2차 때려버린 거죠 중국, 한국, 그 다음에 2018년 3월 29일 캐나다도 때립니다 캐나다도 2018년 3월 30일 캐나다, 뱅크 오브 몬트리얼 은행이 가격 급락에 외국의 암호화폐 규제 활동이 간접적인 영향을 중국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그러니까 가격이 급락했거든요 비트코인이 근데 그게 누구의 영향이다? 캐나다, 뱅크 오브 몬트리얼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다국제권은행, 뱅크 오브 몬트리얼 금융그룹은 암호화폐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라며 지난 29일 날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했어요 이 조치로 여기에서 이용하던 고객들은 신용카드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까기 시작했던 거예요 중국 까고, 한국 까고, 캐나다 까고, 미국 까고 이렇게 동시자발적으로 까기 시작해서 비트코인이 대하락장을 맞이하게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정부 규제, 은행 규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4월달 아니, 2018년 4월달 우리 한국에서 연연 거래소 해킹 사건이 터지죠 이때까지만 해도, 18년도까지만 해도 해킹 사건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4월 거래소 야피조는 해킹으로 50억 원을 피해를 받고 이후 거래소 유빛도 17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도난당했죠 그 다음에 6월 10일 당시 거래량 기준 국내 7위 가상화폐 거래소였던 코인레일은 해킹으로 인해 400억 원 정도의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0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 원 규모 가상화폐를 도난당합니다 안 그래도 떨어지고 있는데 얘들이 반등하려고 이까지 떨어졌거든요 반등하려고 하는데 이 시점에 이게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급락을 또 맞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18년 8월 15일 중국 역대 최대 비트코인 해킹 사건이 벌어지죠 얘들이 또 올라가려고 했는데 얘가 이때 또 터진 거예요 어떤 해킹 사건이냐면 중국에서 개인 컴퓨터가 해킹당한 거예요 개인이 해킹당한 경우예요 거래소가 해킹당한 게 아니라 개인이 해킹당한 건 어떤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천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해킹당했대요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천억 원? 어째 잘하는 비트코인과 이도리움 등 암호화폐가 도난당했답니다 해크는 피해자 PC에 침입해서 암호화폐 지갑을 탈취 유고기한 그래서 암호화폐 지갑을 컴퓨터 안에 두면 안 된다는 말이죠 유고기한 한 983억 규모에 달하는 비트코인과 이도리움 등 암호화폐를 훔쳐서 훔쳤다는 거죠 조사 결과 이들은 훔친 비트코인 등을 등에 암호화폐를 팔아치우고 수익을 나눠 가졌다는 이미 나눠 가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18년 11월 15일 그래도 이제 떨어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하드폭구가 진행됐죠 공개로 끄어도 이날 이후에 급락을 또 맞았죠 그게 정확하게 비트코인 캐시 진영에 하드폭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을 비롯한 거의 모든 암호화폐 가치가 통락했다는 거죠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서는 15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폭구를 이번 급락장에 온윈으로 꼽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는 한 18% 정도 이날 하루 만에 20% 정도의 하락을 맞았죠 그러면서 쭉쭉 이제 살아나요 만우절 헤이크누스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시장이 반응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웃긴 일이죠 그다음에 2019년 4월 15일 경제위기가 있었죠 경제위기가 있었는데 경제위기가 나면 비트코인한테는 호재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9년 7월달에 또 하락장을 좀 맞죠 이렇게 하락장을 맞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19년 7월달에 리브라코인 의회 청문화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게 됐다 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라코인 의회 청문회 비트코인은 최근 들어 페이스북에 리브라코인 프로젝트 관련 의회 청문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스티브 문우신 재무장관의 부정적인 발언에 타격을 받으며 상당한 수준의 대량 매도를 겪었습니다 그 다음에 리브라 관련돼서 일부 미국 의원들은 수요일 페이스북에 의회와 규제 기간이 리브라와 관련된 각종 우려에 대해 적합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뭐 어떤 상원의 의원은 페이스북의 블록체인 부문 책임자인 데이비드 마커스에게 페이스북은 마치 성냥을 지고 놀다 몇 번이고 집을 태워버리고 심지어 그 하재를 학습경험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어린아이 같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개발 책임자한테 너는 네가 하는 행동이 리브라를 만드는 행동이 얘하고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막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문우신 재무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리브라가 테러리스트나 자금세탁자 그리고 그 외에 범죄자들에게 악영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트위터에서 자신은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들은 돈이 아니다 라고 트윗을 작성해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달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때 공식적으로 코로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상태가 세계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이날 이날을 지점으로 해서 떨어질 채비를 하고 있다가 2020년 3월달에 여러가지 하락요인이 생겼던 거죠 그 하락요인이 뭐냐면 플러스코인의 스캔 덤핑 이런 일이 있었고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거 있었고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한다는 거죠 왜? 곧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반강기가 있으니까 안 판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대문의 가격이 할인됐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반영돼서 반영돼서 이게 하락을 했다 이식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플러스코인 스캔 덤프가 뭐냐면 플러스코인이 사기사건을 일으켰는데 뭐 사기사건이면 뻔한 거죠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려지는데 플러스 토큰은 작년 6월 먹티 이후 그의 8월부터 느긋하게 비트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이체하면서 자금 세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플러스코인이 많은 사용자들의 돈을 뺐었다는 거죠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자기들이 이제 빼내기 위해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이 자금 세탁을 하면서 한 사람들 봤는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그런 일은 쉽게 발생하지 않는다 어떤 미친 사람이 자기가 사기를 쳤는데 그 사기친 걸 사기친 매출도 안 돼서 그 시장에 다 내놓겠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유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죠 의견이 분분해요 그 다음에 채굴자들의 비트코인 홀딩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홀딩 같은 경우엔 비트코인 반간기가 이때 60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공급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보상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안 팔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그래서 코로나19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죠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S&P 이런 것들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18% 계속 하락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죠 국제 유가가 이때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어요 이때 약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소규 수출국 오펙에서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이 추가 감산 합의를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3월 말 종료 예정인 감산 합의 연장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산유국들은 유가 하락도 감소하며 점유율 싸임을 하는 유가전쟁을 나설 것이다 라는 게 시장에 파작이 퍼졌다는 거죠 이때 이제 코로나까지 터져서 이때 급락이 터졌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규 문제 소규 산유국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문제 뭐 이런 최고일자들 비트코인 홀딩 스캠 덤핑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에 한 번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자선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왜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분석을 했더라구요 사실 예전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오르면 올랐거든요 주식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올랐는데 하지만 지금은 주식이 떨어져도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동조화 현상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시장도 유가도 금도 비트코인도 그럼 그렇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본 것을 만회하려면 주식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려고 할까 라는 거죠 다 떨어지는데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살까 그래서 포부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아직 일반 투자자들에게 그만큼의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거죠 2017년도에 이때 2019년도만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신뢰감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은 투자 수단은 아니다 주식으로 이런 손해를 메우기에 비트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는 것은 안 좋다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주식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 그 다음에 원래 이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가 안 좋으면 있잖아요 이때 같은 경우에 경제 위기가 생기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도 경제 위기가 생겼잖아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됐는데 어쨌든 간에 복잡하다 라는 거죠 상승 요인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백두 거래소 이런 것들 백두 옵션 비트코인 반강기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세 세법 개정안 발표했죠 그 다음에 미국 금리 인하 페이팔 비트코인 매무와 결제 지원 이런 상황들이 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거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장 가서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하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상승장은 이번 상승장은 얼만큼 오랫동안 얼만큼 오를 것이냐는 예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 예측은 누가 예측한 거다 제가 예측한 거죠 제가 아 그리고 이것들을 사실에 근거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예측을 들어보고 제 헛소리 안에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돈을 투자하는데 남의 말을 믿고 투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항상 자기의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투자했다가 돈을 잃어버리면 내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남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팩트의 근간 이렇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그걸 자 1차 반감기요 이게 1차 반감기 반감기가 뭔지 아시죠 비트코인이 채굴하면 10개씩을 누구한테 채굴짜한테 보상으로 줬는데 반감기를 거치면 뭐 반토막 나는 거죠 뭐 5개로 이렇게 또 2.5개로 이렇게 반토막 나는 거죠 이게 반감기잖아요 반 반토막 나는 거 이게 반토막 나는 게 몇 년마다 4년마다 4년마다 되거든요 그래서 2012년 첫 번째 비트코인 반감기 자 2016년이죠 4년마다 아니니까 4년 후에 2차 반감기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 2020년이죠 3차 반감기 바로 지금이죠 지금 자 1차 반감기 이때가 반감기 시작이에요 자 오르기 시작했죠 언제까지 이때까지 올랐죠 368일을 올랐어요 1년 정도 올랐다는 거죠 1년 정도 그래서 10위 달려였던 게 1178달러로 올랐어요 즉 몇 배다? 92배가 오른 거죠 92배 자 2차에요 2차 2차는 이때 시작했어요 반감기가 시작했고 이때 상승장이 끝났어요 525일 정도 525일 정도 올랐어요 525일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657달러였는데 이때가 657달러였는데 이때가 얼마였다 19,800이에요 19,800이에요 바로 우리가 했던 2018년 불장이죠 그래서 몇 배가 올랐느냐 29배 92배 어우 죄송합니다 여기서 92배 이게 29배 올랐죠 자 3차 반감기가 시작될 거예요 2020년 5월 14일부터 여기서부터 시작되겠죠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얘도 똑같은 패턴이에요 반감기가 되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반감기가 시작되면 최소한 몇 달 후부터는 오르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올랐다고요 이때는 언제 동안? 1년 동안 올랐다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까지? 거의 한 18개월 정도? 1년 반 정도 올랐어요 1년 반 정도 그리고 몇 배? 이게 92배 이게 몇 배? 29배 자 그럼 마찬가지면 얘도 오를 거라고요 최소 언제까지? 243일 최소 이건 반감기가 아닌데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때도 상승기가 있었잖아요 상승기 얘는 243일 동안 올랐어요 그리고 177배가 올랐죠 177배 얘는 빼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얘는 빼고 얘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반감기가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5월달 지나갔잖아요 5월 14일날 시작됐으니까 지금 11월달이니까 상승장 맞아요 상승장 맞거든요 보세요 다 상승장이에요 상승장 근데 상승장이 하다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나오면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무수히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소 이 상승장이 1년 정도는 간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이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이걸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욕하실지도 몰라요 떨어지면 이게 무슨 상승장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나가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상승장 맞아요 여기서 팔았든 여기서 팔았든 여기서 팔았든 여기서 팔았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석하는 이유가 되도록이면 여기서 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지금 올라가서 기쁘고 그래서 막 팔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라 최소한 368일이 오른다 1년에서 최대 뭐다 1년 6개월 정도는 상승장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얘가 몇 배 92배 얘가 몇 배 29배 최소한 얘는 몇 배 10배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서 10배 정도 간다고 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10만불을 10만불을 찍을 것이다 10만불을 1억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억이란 말이 최소 1억은 찍을 것이다 몇 년 안에 1년에서 1년 6개월 안에 1억 찍는다 믿어 의심치 마라 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한다 했어요 내 말을 고지곳도로 믿고 나중에 저한테 원망하지 마시고 저는 이 분석을 토대로 투자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200만 원 찍었다 해서 팔고 이러지 마시고 1년이란 긴 시간 안에 내가 언제 팔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단타를 잘하시는 분들은 오를 때 조금씩 팔고 떨어질 때 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잘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가 투자한 20%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놔두는 것보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떨어지니까 편차가 심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돼서 근데 여기서 팔아서 여기서 또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어쨌든 그건 자기가 다 알았어요 자기가 단타 잘 치시면 이렇게 하시는 거고 단타 못 치시면 그냥 1년 기다렸다 파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 적은 거죠 이거 9만 원 아 시작가죠 시작이 9만 3,230 달러니까 9천 1만 불이니까 거의 한 10만 불 정도 갈 거라 1년 갈 거다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이죠 내년 내년이 피크라는 거예요 내년이 그래서 내년에 우리한테 돈을 털려고 하는 거겠죠 네 세금으로 자 이게 이제 그래서 2017년과 2020년도 달라진 점 몇 가지를 틀어봤어요 우선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죠 그 저도 기사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해서 기사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점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ICO 시장이 몰락됐다는 거죠 2017년도에 보면 백서만 요런하고 뭐 기술력도 아무것도 없고 뭐 실증된 것도 없는 이런 애들 많이 있었잖아요 코인들 묻지마씩 그리고 우리는 묻지마씩 투자를 했던 거고 예 지금 2020년도에는 이런 ICO들이 싸그리다 없어졌잖아요 예 잘된 거라고 생각해요 백서 한장 써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회녹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자 두번째 요인 2017년도에는 중소형 코인들이 위주가 됐는데 2020년도에는 대기업 코인들이 많이 나왔죠 예 그 차이점이 있어요 뭐 대기업들이 발행한 코인을 보면 페이스북에 리브라 아직 안 나왔지만 JP 모건이 만든 JPM 코인 뭐 이런 코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카카오의 클레이 클레이튼 클레이 네이버의 링크 뭐 이런 코인들이 있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어지간히 이름이 없는 뭐 기업들은 이제 코인 발행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버린 거죠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2017년도 하고 좀 틀려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인은 중소형 거래소들이 난립했죠 정말 하루가 멀다하게 이상한 거래소들이 막 생겨났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공짜로 뭐 준다 뭐 준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사람들 많이 낭패시켰어요 저도 많이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형 거래소 위주로 이제 재편되기 시작했죠 옛날에는 투자자들이 먹튀 위험이 있는 중소형 거래소 이용을 많이 이용했는데 이제 꺼리게 됐잖아요 이제 많이 알아가지고 하도 많이 나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래소들을 많이 봐서 그래서 이제 뭐 입출금 문제라든가 뭐 입출금이 안 되는 것들 진짜 비일비재했죠 보완 걱정이 없는 대형 거래소를 사람들이 선호하게 됐죠 법적으로도 중소형 거래소들이 이제 난립하는 건 불가능해졌어요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을 담은 특별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 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그래서 내년부터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어 금융정보 분석원의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조건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이 자격증을 따야 되거든요 거래소가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AML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걸 갖추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거래소가 이걸 자기들이 소화하기에는 그게 너무 크죠 유지 비용이 그리고 1억을 받지 않은 채 만약 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못해요 이제 중소형 거래소는 폐업이나 폐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래소가 중소형 거래소면 메이저 거래소로 바깥하라 그것도 빨리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자 네 번째로는 관련 규제 정비가 있었죠 2017년도에는 관련 규제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관련 규제가 만들어져서 이제 제도권으로 진입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2017년도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나라 대부분의 나라가 국가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법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법적으로 사업을 가상화폐에 관련된 합법적인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르니까 사업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메이저 업체들은 지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AFATF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 마련을 촉구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 수립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하고 있고요 미국, 일본, 유럽 관련 규제들을 만들어서 적용하기 시작했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7월 22일 날 암호화폐에 대한 가세를 발표했죠 그래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내년 2021년 10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세 21%인가 22%를 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국외 거래소에도 투자한 암호화폐도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걸리면 다 세금 맞는 거죠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거 기간이 들어왔다는 거 기간이 2017년도에는 개인 및 소매 투자자 위주로 비트코인을 구매했는데 가상화폐를 구매했는데 지금은 뭐다? 사이즈가 틀려졌어요 기간들이 들어와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이즈가 틀려졌다는 거죠 2017년도에는 개인 및 소매 투자자가 개인 자금을 구매하는 것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기간이 달러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시기인 거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투기적 거품이에요 투기적 거품 그러니까 투기적 거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 거품을 끼기 위해서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이 정말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현실 세계에서 아주 위험하게 쓸 수 있다 이런 대안적인 아니면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보여주는 거 하나 없이 그냥 2만 달러를 찍어버린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투기적 거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2017년말에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거대한 투기 거품이 촉발되었죠 12월 17일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리고 2018년 2월 초에 가격이 2만 달러에서 6천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3천 달러까지 더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페이팔드 사용처가 증가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아니면 가상화폐를 쓰는 그런 쓰임세가 2017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졌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 생활에서 쓰임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팔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등을 매매 또는 결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기간투자자 은행 등이 통화평가절하에 대한 달러가 하게 되었고 그리고 기간투자하고 기간투자자들하고 은행 등은 통화가 평가절하 그러니까 달러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처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서 제가 이것으로서 제가 분석한 걸 이제 마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석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상승장 하락자 분석은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가지고 분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미래 상승장 예측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거잖아요 어떤 걸 보고 지금 제가 예측을 한 거냐면 합인기 1차 비트코인 반간기 2차 반간기 이거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니까 상승장이 368일 했고 92배 상승했다 그리고 이때 2차 반간기가 시작됐고 525일 동안 상승장이 일어났고 29배의 비트코인 상승이 일어났다 그래서 3차 반간기도 끝났는데 얘도 이제 올라갈 것이다 쭉 올라갈 것이다 최소한 언제까지 한 1년 정도 최대 언제까지 1년 반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걸 통해서 예측해 보면 얘는 한 10배 정도 최소 10배 정도 갈 것이고 이 10배 금액은 1억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1억을 찍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예측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맹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풍족하셔가지고 자기 돈이니까 자기 주관에 맞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브리핑 시간 브리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